우리 이전 시간에 css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속성이라고 하는 html의 문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바로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JavaScript라는 저 태그에 대해서 뭔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JavaScript라고 되어있는 것을 진하게 표시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JavaScript는 어떤 특정한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태그로 감싸면 되겠죠 h1 뭐 이런식으로 reloa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JavaScript는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땜빵식으로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한테 어떤 고민이 되냐면 나는 이 JavaScript를 css로 꾸며 주고 싶은데 얘를 꾸며 주려고 하니까 쟤를 감쌀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태그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div라고 하는 태그를 감싸보면 div라고 하는 태그는 어떠한 의미도 기능도 없습니다 다만 css를 통해서 또는 JavaScri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제어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무색 무취의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div라는 태그는 h2나 h1 태그처럼 화면 전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태그예요 그러면 줄바꿈이 되지 않는 무색 무취의 태그가 또 필요한데 그게 바로 span이라는 태그입니다 div와 span은 똑같은 용도인데 전체를 쓰냐 전체를 쓰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정보를 태그로 감쌌으니까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자, style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얘를 진하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css text 진하게가 영어로 bold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font의 무게 weight를 bold로 한다라고 하고 리로드 해보시면 짜잔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replace all을 시켜주면 안되죠? 자, 이렇게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강조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코딩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반드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텍스트가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아니라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폰트에 밑줄도 치고 싶다 또는 글씨 색깔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 1억 개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SS에는 아주 환상적인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웹페이지에서 헤드 태그를 만들고 꼭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스타일이라고 하는 html 코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크립트 태그처럼 웹브라우저에게 여기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는 스타일로 감싸져 있는 텍스트가 CSS다 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구분자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의 기능으로 한 번에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수동으로 하나씩 바꾸고 싶죠 자, 클래스를 js라고 했어요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에게 나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js인 모든 태그에 대해서 font-weight를 bold로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js 그리고 font-weight-bold 이렇게 그리고 해볼까요? 안되죠 왜냐? 여러분이 이렇게 js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의 이름이 js인 태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래스 값이 js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점을 찍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js인 모든 태그의 font-color 볼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1억 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font-color color를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1억 개의 자바스크립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css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ss가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방법 html과 조우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스타일이라는 속성 또 하나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선택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주의사항 제공어 탈북 유행사랍 제공어 이들뻑 보시면 anking 다 예를